이 마지막 거 또 해야 되네? 아니요 하나 둘 셋 이문경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쳤는데 지금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노래를 그냥 막 열창을 해버리네 오 슈가 슈가 여기 아니야 여기다 아니야 여기 태형이야 슈가 지우가 지우가 그래 길이 예뻐요? 무려 ayuda 무조건 열이 메뚜 귀кую 트와이스 장갑 끼는 거? 저희 공개 좀 할게요 박진씨 재킷 좀 주세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40대까지 하면 진지하게 보컬리스트가 된 거야 내가 진지하는 거야 발리스 비다 비다 이 썰매에서 내리자마자 빨리 떨어져야지 썰매가 빨리 올라가서 그림자가 안 맺히는데 이거 이렇게 요번에 좀 잡고 있으니까 이 썰매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바로 이사하면 되죠? 저저저 맨 마지막 신만 그리고 그러면 정국이가 사탕을 준 거란 말은 이렇게 그거는 내가 너한테 주라고 할게 너가 지금 리드에서 받아주는 걸로 오케이 저희가 하는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네 참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저희들이 또 같이 쓴 무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둘만 사는 무대는 맞아요 둘만 사는 무대는 처음인 것 같고 뭐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신나는 노래를 제가 하자고 호비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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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많은 게 있었죠? 이걸 하자 했는데 호비가 아 예 편네시 나비다가 조금 더 신나는 것 같다고 해서 응 결국 이걸로 왔는데 일단 너무 신나고 응 저희랑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고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징글벨 락을 불렀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앞에 태형이가 저를 지목을 하더니 징글벨 락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라 그랬죠 왜곡을 들었나요? 일단 징글벨 락이 외국 영화에서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학생과 문학생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때가 징글벨 락이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꽁혀서 감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또 그 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즐겁게 사랑한 것 같은데 딱히 실수도 없었고 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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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저희 이쪽이 제 파트 아니에요 아 그럼 미안해요 아무튼 뭐 즐겁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할리데이 되세요 해피 할리데이 네 네 산타클로스가 우리 아래에 온다 사실 이제 울면 안 돼 이제 그거잖아요 그 원곡이잖아요 어? 그건 뭐지? 네 울면 안 돼 산타하나 그런 노래가 어디에 대한 노래지? 산타하나 선물 안 줘 그 아니야? 잠시만 그렇게 그냥 가져다 붙인 거잖아요 제가 더 이상 울기 싫어서 맞아요 근데? 울면 안 돼 그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할아버지성 울면 안 돼 근데 이게 음이 다 다른 곡이긴 한데 그냥 이번에 처음으로 뭔가 캐롤을 짓을 때 해서 맞아요 불러드린 것 같아서 라스트 크리스마스만 부른 것 같아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원곡 원 음원은 원래 제가 이제 원키로 부른 원키래 그 지민이 키를 제가 맞춰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차마 라이브 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제가 맞춰서 불렀고요 뭔가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많이 나서 네 아 진짜 크리스마스가 좋은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저의 캐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함께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해피할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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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때까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특집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월리 홀리넷이라는 월리 홀리넷이라는 월리 홀리넷이라는 곡을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2천명 아미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덕분에 힘이 많이 됐고 오늘 크리스마스 시작을 아미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 함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고 또 또 어 이 다음 촬영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쓸데없어요? 네 예 지금 너무 귀엽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슬리퍼주세요 덕디니도 슬리퍼주세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나는 덕디니에요 덕디니 덕디니 희망이 일로 뭐요? 뭐요? 드실래요? 잘 먹어 우리 희망이 이름이 뭐야? 땅정이요 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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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배가 풀면 응 그런 거 아니야 응 먹어보고 남준아 내 앞에서 까지마 남준아 내 앞에서 까지마 남준아 내 배에서 멈춰줘 역시 역시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준이가 답이다 내 가방 지웠다 파닥이네 파닥 소금 있어 소금 저기 있어 소금 어디 있었는데 소금 어디 있었는데 소금 이게 남준이 와 기가 막히 있어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금 소금 맛이 좀 더 좋아져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먹어 자 소금 왔습니다 응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살 빼야 되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맛있어 이제 정국이 여기 알지 눈물 한 번 딱 마지막에 원샷 딱 잡았을 때 아기 여러분 준비 다 됐습니다 갑시다 네 와 나 10분 잤는데 진짜 소리도 안 난 거 아니야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네 갑시다 금방 끝납니다 이거 주의 부 알기 잘도 잔다 아 주의 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예 머리에 비듬이 내렸어요 디듬이 디듬 샴푸해야겠어 오늘은 저 인이어 빼주세요 재밌었다 저 종이 입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물고 삼켰습니다 진짜 들어갔어 진짜 깜짝 놀랐어 종이 들어간 사람 플러스 1인 조금 짜던데 제가 가자마자 팔을 져 뭘 할 수 있어 가자마자 일단 씻을 한 번 해요 어? 밀터 털 한 번 더 가자마자 질러 씻어 깎어 발라 누워 엎어 자 왜 그러고 작곡에 갈까요? 응 F fascinated 포 DO 포 위 히 네 머리אüf 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에 이렇게 또 특히나 또 사과곡곡을 촬영하면서 팬 여러분들의 큰 응워도 받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했다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크리스마스 노래도 같이 부르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 되게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였어요 우리 안미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웠습니다 정말 소중한 2부에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되게 빅데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보면 나가 놀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이제 와주셨다는 건 되게 큰 영광이죠 굉장히 수고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시청해주실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해피할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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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 6스타 별이 6개 민초 있어요 오 피스타치 민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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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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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민초 footage 민초가 좋아 민초상 민초이 민초 이거 전혀 också 잘 달라요. 좋아 좋아 저희 이제 볼 다저고 좋은 거에요? 이거 제일 쓴kaya는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알면 불러드리는데 이게 없을까. 어디에서? 손꼽히도 난 주시오 발을 챙기고 휴닝카이 정국이랑 똑같아 춤추는 게 정국이랑 똑같아 춤추는 게 정국이랑 똑같아 너 초반이랑 똑같아 내가 먹는 거 아니네 멍청 안 나 멍청 안 나 멍청 안 나 정국이랑 똑같아 아 매워 멍청 안 나 잘했네 지민이 지민파트 아니야? 약 하나 먹을까요? 평가해 주시죠 전부 다 잘합니다 뭐야 뭐야 이런 폭풍 속까지 스마트폭이었다 영아 너무 뜨죠? 까맣 잘했다 잘했다 한번 봐도 돼요?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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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기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맞아 진짜 잘하더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거 같았어 진짜 고생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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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잘가 고생이시유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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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사진 찍고 엠틱 찍고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아 계속 끝났는데요 아 SBS 가야 되잖아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캐롤 어땠어요 캐롤? 캐롤 좋았죠 징글벨라 처음 할때는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하면서 네 이번 크리스마스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저의 크리스마스를 아미랑 함께 되다니 저에게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니까 각자 자기 크리스마스 캐롤 한 번씩 불러볼까요? dank 영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